음악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회도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각 지역 주일 예배 풍경을 모아봤습니다.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가 30%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.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부활절을 대표하는 행사들은 거의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2020 코리아 이스터퍼레이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. 한국 기독교 교배협의회 실행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.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.